개인전 303 기록지를 대회 운영보석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303 종목입니다. 지금은 성인 마스타부 성성성 종목의 마지막 주자들 우리 심판 선생님들이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오늘 김석대 감독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. 어깨에 힘이 잡히들어가 있는데요. 신기름으로 승리보실 것 같습니다. 자 이은진 스태커 펄쩍펄쩍 뛰고 너무 기뻐합니다. 지금 2798 아주 키가 큰 여자 선수네요.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합니다. 자 이제 363 선수들 출천되게 하겠습니다. 363 선수들 출천되게 하겠습니다. 기록지 받은 후에 363 출천되기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델테스피 쪽으로 입장시켜주시면 363 종목 출천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. 한희훈 박수현 김퓨리 김퓨리